규제보다 교육을 주제로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어떠세요? 주민 여러분 너무들 하십니다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수거를 거부합니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디냐면 대구광역시 중구청 녹색환경과예요 그런데 이거 어떠세요? 주민 여러분 너무들 하십니다 이거를 글 쓰고 컨펌 받고 인쇄업체에 넘겨서 현수박 받고 글씨 잘 왔나 확인하고 갖다가 붙인 거예요 5천만 배달의 민족의 분노가 느껴지는 멘트 아닙니까? 공무원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 여러분 너무들 하십니다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됐겠어요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 지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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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의 나라 대한민국 이게 뭐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 나오죠 규칙 안 지키는 아이 울고 끝나는 게임 아이가 규칙 안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에 가서 오랜만에 맛있게 식사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울다가 누워가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막 홀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직접 말하면 싸움 날 것 같아서 주인 사장님한테 아이고 저쪽 좀 조용히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이고 저 말 못해요 훈육은 교육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육이 안 되면 훈육해야죠 훈육이 안 되면 어때요? 징계하죠 징계하죠 그래서 징계보다는 훈육을 훈육보다는 교육이 중요하죠 규칙 규제보다는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아이들 교육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강태국님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괜찮은데 그런 취미 갖는 거 괜찮죠 근데 왔다 가면 거기 계신 어총계 분들이 열받아시죠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과 어총계 분들은 늘 긴장과 갈등관계 있죠 여기서는 낚시 안 돼요 말이 첫 마디부터 좋게 안 나가죠 그걸 말이라도 좀 제대로 하세요 분쟁 많습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경찰 출동합니다 뉴스 기사에서도 낚시객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전세계 탑 수준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친절한 대한민국 공무원분들 네 피켓 들고 가십니다 피켓 들고 가십니다 네 규제하면 되는데 규제 안 하고 규제 부탁하려고 그래요 찾아가는 클린 낚시학교 올바른 낚시문화 홍보 낚시 인기가 높아지면서 환경 오임 같은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통영시에서는 규제보다는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교육을 시도한다 곤리도를 방문하는 낚시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클린 낚시학교를 시작했다 효과가 있더라 자 낚시객 낙평장했습니다 네 카메라가 들이밀면 MBC 뉴스죠 박원영 아마 가맹일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좀 더 가져가야겠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 것까지 더 주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낚시 교육 후 낚시객의 반응이죠 네 카메라 들이미는데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이렇게 말해야죠 근데 저는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행정권에 대한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자신이 담당하는 행정권에 대한 단속 권한은 다 이미 부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법적으로 부여가 됐고 사법 경찰관이라고 그러죠 이분들을 교육하지 않고 단속을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단속하고 내일 단속하고 계속해서 단속만 해가지고 이게 개선이 되냐 안 그렇다는 게 문제죠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교육이 교보 교육재단에서 우리 교보 그룹은 교보 그룹은 사실은 교육의 어떤 보육입국이라고 그러죠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세운다라는 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자 굉장히 발전의 계기가 된 어떤 그런 거죠 거기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교육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파괴하는 일에 나서지 않고 동조하지 않으며 파괴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다 교육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이어서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어떤 활동을 우리는 하지 않겠다 쇠뇌와 교육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을 깊이 이해하며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세계 생명 공동체들 사이에 조화롭게 지속적인 공존의 가능성을 최대화 시켜주는 것이다 인간을 교육시켜서 그냥 땅을 그냥 수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와 함께 사는 걸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이 가진 지적, 도덕적, 정서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여 그 재능의 발현과 발전을 전해야 하는 조건들을 제거하거나 축소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많은 분들 제가 현장에 가서 봐보면 교육에 대한 어떤 철학적 베이스가 탄탄하신 분들은요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기업 교육은 그게 기본적인 방향성이죠 그러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본성과 함께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이거 한 번 교육하면 얼마 벌어요? 한 번 교육하면 얼마 벌어요? 이걸 뛰어넘는 철학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급격한 사업이 OECD 자료입니다 OECD 자료 KDI 재인용 했고요 급격한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개인의 적응과 성취를 지원하는 동시에 양극화와 불평등 같은 사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해왔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난 70여 년 동안 이런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는 과정에서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잖아요 교육이었잖아요 그걸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고 대한민국의 모델은 지금 저 개발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얼마나 탁월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까? 글로벌 트렌드 전망과 교육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2022년도에 발행했습니다 OECD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학이부터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질로 푼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회 문제와 도전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란 점을 강조해 줍니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교육을 통해서 보육입국을 한 것처럼 지금은 더 이 사회의 변화가 역동이 더 강하단 말이죠 그런 변화를 일일이 대응하는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 자체를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기업 안에서는 어때요? 자, 마케팅 교육, 코딩 교육, 기획 교육, 디자인 교육, 신제품 교육 이런 기술 교육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그런 변화하는 기술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 자체를 가르쳐주는 것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교육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참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습니다만 그래도 임팩트를 위해서요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사고가 생겼죠 다양한 우리는 사회적 참사를 경험합니다 자, 장마철이 왔어요 벌써 장마철이 왔습니다 걱정되는 일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무슨 일이 터질지 걱정됩니다 소중한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요? 미리 교육을 하고 스스로 이것을 감당해내고 위험을 예지하고 그걸 피할 수 있는 교육들이 일어나고 또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예지하잖아요 그걸 더 잘 알 수 있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변의 어떤 장치가 있었더라면 매뉴얼이 어떻다? 누구 책임이다? 이거는 경찰이다? 이거는 지자체다? 이거는 구청이다? 이거는 소방이다? 이 책임이 어떻다로 뛰어넘어서 인간으로서 대응해낼 수 있는 철저한 안전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선행되었다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았겠는가 아 이거 뭐 얼른 넘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은요 전세계 탑수 탑 오브 탑 수준으로 고등교육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장 많게는 2021년 기준 73.7%를 찍었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입니다 현재 72.8%로 살짝 내려왔습니다만 이게 재수가 많아져서 그래요 재수가 많아져서 제가 볼 때는 80% 넘을 겁니다 이제 그냥 대학교가 고등학교 같은 느낌으로 갈 거예요 대학원이 과거에 이제 대학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최강식 박성철님께서 2021년 교양 교육 연구라고 하는 잡지 학술지입니다 학술지에 이렇게 냈는데 보세요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가치가 크다 대학 교육의 수익률은 오늘날 다양한 변수가 있지만 대략 9에서 17% 정도인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우 대학 교육을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을 때 대비해서 수익률 기준으로 9에서 17% 올라가요 대학 많이 간다 너무 말하지 말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온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대비해서 생산성 1억도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학 교육이 투자 수익은 주어진 경제 여건에 변화하면서 따라 변화하는데 특히 IT 등의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수익률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스템 있죠? 스템 IT, 과학, IT, 과학, 에너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머신 이런 계열들이 대학에서 자꾸자꾸 양성해내니까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바로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교육해봤자 안 바뀌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육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처럼 교육과 노력의 가치가 무시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육과 노력의 가치가 점점점 저하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조직 문화를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규정 이것보다는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교육 없는 규제, 규정, 신상필벌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현대법의 기능이 있는데 교육하지 않고 신상필벌 하겠다? 교육하지 않고 페널티아 인센티브 제도 시행하겠다? 교육하지 않고 규제나 규정 줘가지고 최고 경우 권고사지까지 시키겠다? 아하, 그거 자, 보시면 다행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쪽이 기술에 대한 교육이죠 이쪽이 조직화에 대한 교육이에요 보시면 사람들은, 직원들은 어때요? 이쪽이 루키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전문가가 되죠 기술이 늘어나니까 지금 신입사원들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회사 내에서 내가 관리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이렇게 전문기술 자기 스킬들을 키우려고 합니다 자기 포트폴리오 쌓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서 팀장 세우고 관리자 세운다고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조직 내에서 기능 알려준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 내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돈 주고 살 수 있단 말이죠 크몽 가서 살 수 있고 외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쪽 교육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관리자입니다 손을 누가 키우냐고요 성과관리는 누가 하냐고요 관리는 누가 해줍니까? 시간관리는 누가 해줘요? 목표로 당기는 건 누가 합니까? 고객이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 누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팀장은 누가 키우냐고요 이거 잘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함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아 말 조심해야겠네요 스승으로의 역할을 포기하신 분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가르쳐준단 말이죠 내가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지 인생을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내가 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인생 가르치는 사람 아니야?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학생들 가르치 힘드니까 아예 그냥 나는 과학 가르치는 사람이야 나 기능인이야 기능인 물건 파는 사람이야 지적 물건을 파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버린단 말이죠 스승이 되기를 포기해버리시는 분들도 가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있잖아요 워낙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에 들어와서도 리더들을 바라보고 경사를 바라봤을 때에도 전문가 즉 기능인으로 보고 관리자 즉 리더로 보지는 안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쪽 사이클이 뭐예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기술도 필요하지만 관리자로서의 역량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리더를 세워내야 조직이 지속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리더를 세워내는 게 자동으로 되냐는 거죠 이런 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 zwang물은 사이클은 기술도 필요하다보려고 progression 뒷32 한글자막 by 한효정